여야는 국민의힘 한동훈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다음 달 1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합의로 합의했습니다. 양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두 발언까지 공개 뒤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 플러스 3 비공개 회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회담 테이블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의정갈등 등을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내일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.